안녕하세요 아 봉쥬 니야오 남는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팀보 2명밖에 없네 뭐야 저하고 혼자 계시네 운생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저분들은 채팅만 하시고 들어오진 않으시네 기본 아닙니까 아 기본인데 이 점수 때면 아무리 태섭이라도 어 예 예 아 그래 타락파워천사 막 그 피자집 열었다면서 막 그랬었는데 타락파워천사 말고 예전에 그 더 막 높은사람 처음에 있었는데 타락파워천사 되기전에 막 바뀌었어 계속 예 화이팅 막 바뀌었어요 그 1위가 계속 왔다가 근데 그 다음에 타락파워천사를 거의 고정됐었지 페인처럼 게임만 했나봐 고정되는거 보면 어이구 나 죽는다 아 뒤에 트레이서 어이구 백터도 트레이서 우리팀 기지에 트레이서 들어와있습니다 원숭이 거점이고요 어이구 어이구 원숭이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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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원숭이 반피 오우 트레이서가 우리 로드오구 잡았어 원숭이 빡쳤어요 으하하아 화가 난다 어이구 원숭이 우리팀 기지까지 들어왔네 겐지가 날 노려 겐지 어이 나이스 저거 맥으리 맥으리 우리 팀 리퍼님 죽어요 오른쪽에 누구인데 발소리 들리는데 아닌가 없는데 어 뒤에 트레이서 거점 트레이서 역행 빠지면 우리 팀 기지 쪽으로 가요 아 죽을뻔 했네요 위험했어요 트레이서 왼쪽에 있어요 자리가 주는 시일 때 빠졌고요 트레이서 DDD 트레이서 거점 역행 빠졌어요 아 아이고 전 여기까지 트레 반피에요 트레 반피 반피입니다 아 트레 개피 우리 팀 기지인데 트레이서 아 아 역행 아 겐지랑 트레이서 오 아 아 트레이는 죽었어요 오케 나이스 오케이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이 아이 나이스 겐지 겐지 마침 중 겐지 컷 총을 쏘는 게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나봐 적을 죽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들었나까봐요 아 뭐야 사람을 죽인다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폭력성에서 아 오른쪽에 멕그리 확인 멕그리 각사 오오 원숭이가 나 노린다 원숭이 우리 팀 기지인데 게비 다운 이거 루시우 비비는거 하고 로드호그 루시우 비비는거 왼쪽에 자리야 왼쪽에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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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접하죠 위볼 위볼 죽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안녕히 가세요 아 그래도 상대 이제 조합을 바꿔서 리퍼랑 로드호그 섞기 시작했는데 위도랑 안 들어오셨어 저분들 안 들어오셨어 음성 목소리 듣기 싫나봐요 남정네들 목소리는 싫은건가봐요 저게 말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왠쪽 아 정면으로 한번 세리 다리쪽으로 상대도 다리쪽으로 원숭이 오른쪽 조심 주는 주는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어 우리 팀 기지 있는데 오른쪽 방 있는 근처에 자리야 어 자리야 맥그리 오른쪽 방 우리 팀 두명 죽었어요 나도 죽겠다 우리 팀 후달려요 지금 빼야대용 아이고 아나를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한 번 뭉쳐서 가요 아이고 맥그리 맥그리 잘 쏜다 석양 아 나 맞는다 상대 자리야 에너지가 아주 꽉꽉 찼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버티질 못해요 자리야 윈스턴이긴 한데 음 상대 조합 또 그래가지고 아니 조합을 바꿔서 가보는거 안돼 으아악 강강수월래 아 맹키님 가입 감사합니다 뭐야 자리야 이미 골라져있네 이런 윈스턴 자리야밖에 못하는데 그냥 이거 참 한번 갈게요 원숭이 원숭이 빡쳤어요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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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우리 팀기지 저기 오른쪽 힐캐드 하나먹었어요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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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낀다 다운 컷 어 메그리님이 힐 해드리러 갈게요 어이 메그리 잘 쏜다 원숭이 들어왔고 으아악 안돼 살려야되는데 저희 팀 많이 죽었어요 혹시 다른 텐 가능하신 분 있나요? 어 제가 가는 딜러분들 중에 말하는 거죠? 딜러분들이 음성 안들어와있어요 딜러분들 음성 안들어와 있어요 석양 석양 안 쏨 안 쏨 쐈어요 쐈어요 상대 비트 빠짐 이거 자리아 궁 찼을텐데 어 원숭이 개피 잘해요 다운판에서 잘해봐요 아이 다운판에서 이기면 되죠 원래 맵발 그럼 제가 자리아를 할게요 자 자리아랑 위스원도 합격이 돼서 탱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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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르셔 저 윈스턴을 할 때는 아인거 하더라구 저 딜이 쎄서 방벽 깔면은 한 1초컨나서 버티시기 수영 로고 상대도 정면 자리에 원숭이 그대로 있고요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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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크리 왼쪽 아나 어이구 오케이 들어가죠 루쇼도 개피 루쇼 컷 아나 아나 어 거점으로 거점으로 왜 원을인데 저희가 유지력 더 좋은 것 같죠 아싸 가오리님 감사합니다 어이 나이스 그랩 상대 자리야 없고요 어 리퍼 들어온다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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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자리야 주르실도 없어요 어 빼야댐 자리야 따워 에잇 나둠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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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할머 할머니한테 욕 욕을 했다고 의사가 나쁜 놈 아니야 석양맨 어이구 어이구 꿀잠자시는데 이거 리퍼한테 리퍼한테 공 들어왔어요 하나공 조심 어 강강스월레 조심 안 돼 아 나중에 쓸 거 아 괜찮아 상대 비트 빠짐 우리 강강스월레 없나요 괜찮아요 상대 비트도 빠졌으니까 응 원숭이 점프를 뛰었는데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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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주르실도 빠졌고요 아 비트 없네 아이고 강강스월레 한 번 더 죽어 우리가 그냥 한 번 더 죽어 한 번 더 죽어 그 다음 노리면 될 거 같아 궁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갑니다 어 상대야 에나 땅 에나 짤 어 내가 짤리면 안 되는데 어 매크리가 내 짤오른다 이거 원숭이 빡친 걸 잡아야 되는데 어 내가 짤리겠다 힐킷 힐킷 힐킷이 안 나왔어 상대 루시오도 없어요 나이스 거점 안 들어 리퍼 들어갑니다 리퍼 따라 들어가요 스윙이 안 나오네 너무 아프는 거 같아 마다리 건축을 했어요 나왔다 한 번 하죠 제게 보이세요 뎁들도 가졌어요 잠깐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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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왼쪽이시구나 우리 그래도 한 번만 막으면, 한 번만 뚫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보니까 저거 아 지금 6에서 뚫려면 좀 더 올라가야지 음.. 리퍼 망려가 빠졌고요 다리하공 조심 어 이쪽 입구로 나가는 거 힘들 것 같은데? 자리하 있어서 예에에에엥 상대 자리하공 있을 거니까 조심조심 오! 원숭이 뛰어서 백도 과점으로 들어갔어요 과점 나 안아 개피해 안아 안아 원숭이 빡쳤어요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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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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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4, 3, 2, 1 고고고 어? 쟤냐타 왼쪽으로 리퍼! 왼쪽으로 리퍼! 성공 없어요? 맥으리 왼쪽에 리퍼 아 리퍼 왕이야 빠졌고 자리아 주는 실드 없구 리퍼 왔다 정면으로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맥으리도 개피 원숭이 들어왔어요 자리아 주는 실드 없고 아 나 죽으면 안되는데 궁 있어요 궁 있어요 리퍼 개피요 리퍼 개피 맥으리 있다 자리아 에너지 많이 탔어 자리아 자기 실드 없음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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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낙스 낙스 궁 빨리 불고 왔고 와 궁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빛은 빠졌어요 나이스 상대도 이제 상대도 이제 루시오 개필 루시오 땅 자리야 자리야도 잡아야지 나이스 빼고용 벽은 그냥 쭉 누르면 오르탑니다 일자벽이면 일자벽이면 끝까지 타요 어 추월 들어왔어 이거 자리야궁 들어올거에요 자리야궁 들어와요 자리야궁 들어와요 아이고 아 나 죽인 원숭이 들어온거 원숭이 들어온거 아 리포님 혼자네 이거 아깝다 아이고 궁 아껴 써야되는데 괜찮아요 이거 될거같은데? 저거 매크리 먼저 자르면 제발 오케이 매크리 담아 나이스 나이스 원숭이 또 팍 쳤다 리퍼 구찼을텐데 이거 리퍼 망령없어요 최대한 비벼서 퍼센트 끌어볼게요 죽으면 안돼 끄는거 좋은데 잠깐 죽으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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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팀 힐러 없습니다 상대 제냐 터웠고 이거 뺐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저거 리퍼 개피 어우 사나왔다 아이고 우리 겐지님 죽었어요 안돼 로드호그님 이거 이거 뺐다가 뺐다가 저희 4대6 4대6 어 리퍼 따옹 어 리퍼는 죽었고 어 원숭이 더 개피 어 원숭이 더 따옹 아이고 아이고 트레이서님한테 안 들어갔나? 들어갔네 들어갔어 안돼 으아 살려줘 이거 자리야 자리야 자기 실드 없어요 어 자리야 자리야 개피 다운 트레이서 나왔어요 이거 원숭이 트레이서 트레이서 개피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어 다운 나이스 전면 방어 어 아이고 어 젠이하타 아 초월 어 OK 나이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트레이서 분명 진짜 외국인이었어요 그런가요? 그런거 같기도 하고요 자, 한글 치시더라구요. 처음엔 다같은 외부인 코스로 한번 가보니. 여러분들 건성하세요. 화이팅! 수고용. 다른 분 다 나가셨어. 이 분 방송에 멘트 치고 계시구만. 하하하. 원래 이래요. 하하하. 안녕히 가세요, 선생님. 예, 안녕히 가세요. 오, 점수 계속으로 온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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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